안녕하세요. 배우락의 수질환경 강사 고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2020년 대비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하실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합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합격하기 위한 합격 전략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0년 들어오면서 가이드라인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바뀐 게 없고요. 2차에서 자격평 시험이 없어진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에 대한 변화는 2차 시험에 합격 전략 설명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1차 필기에 합격 전략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격증을 왜 따는지 절망은 어떤지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장별로 환경기술인을 둬야 되는데 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라고 하면 회사죠. 그러면 이제 환경 관련 회사에서는 1종부터 5종 사업장에서 이제 꼭 기사 한 명 1종은 2종은 산업기사 한 명 이렇게 환경기술인이 이런 특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서 있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장에 가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채용을 할 때 이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채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이 우리가 취업 필수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질만 어떤 분은 수질대기 쌍기사로 같이 아니면은 수질과 폐기물 혹은 대기맛 폐기물 이런 식으로 쌍기사를 주로 따시는 분들도 많은 게 취업 필수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회사에서 이제 자격증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요 이제 자격증을 이제 요구하는 기업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공무원과 군무원 공공기관 채용을 할 때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에서도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에서도 이렇게 자격증이 이제 또 가산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여러분 보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냐 응시 자격이 되는지인데요. 자 고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좀 많죠.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4년제 대졸 혹은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은 이제 실물을 경험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따게 돼요. 수질산업기사도 기준이 다를 뿐 비슷하고요. 그래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앞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할 사람이 따게 됩니다. 자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큐넷이죠. 그래서 우리 큐넷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지금 배우락 홈페이지에 배우락 연구소 초보 가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상단 배너에 이제 배우락 연구소 초보 가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 과목 응시 자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1년에 3회 그래서 우리 1, 2, 3회가 여러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으로 보면 1, 2, 3회가 지금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8월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원서 접수 기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원서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면은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 제출이 뭐냐면 앞에서 봤던 그 응시 자격에 해당을 하는지 그 사항을 이제 서류 제출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이때 이제 최종 이제 필기 합격자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기 원서 접수 기간에 또 2차 실기를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1, 2차가 다 붙어야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줘요. 둘 다 지금 필답형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4지선다고 2차는 이제 주관식인데 요게 원래 2019년까지는 필답형에다가 뭐까지 있었냐면 작업형, 실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 점수와 필답 점수를 합쳐서 이제 2차 합격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2020년부터 이 실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차든 2차든 우리 필기할 필기 도구랑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응시표만 챙겨가시면 이제 시험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필기를 보시면 1차 객관식 4지선다죠. 그래서 감옥당 2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사는 5과목이라서 시간이 감옥당 30분이기 때문에 총 2시간 반, 산업기사는 한 과목이 적어요. 4과목이라서 2시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기사의 5가지 과목이 요거예요. 그래서 개론, 상하수도 계획, 방지기술, 공정, 법규 요렇게 총 5과목 총 만점이 이제 100점 되고요. 산업기사는 기사에서 이제 상하수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4과목 해서 4과목 총 80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기사는 여러분 4과목 보시고 기사는 요 상하수도 계획까지 봐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합격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험 같은 경우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남보다 더 잘 봐야 되는 시험도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자 어떤 평가냐? 그러면 첫 번째 과락을 면해야 돼요.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맞고 거기에 총점이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요 기준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요 기준만 통과하면은 이게 뭐 1명이든 혹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요.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100점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60점만 맞고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다 합격.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본다든가 이런 시험은 남보다 잘 봐야 됐었지만 이 시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60점만 맞기 위해서 60점보다 조금 더 여유되면은 한 70점 정도만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라. 다 알려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기준에 합격 기준에 맞으려면요. 먼저 과락을 면하려면 기사도 산업기사도 이제 4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8문제 이상은 꼭 맞아야 돼요. 최소. 그래서 그리고 또 기사는 전체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은 맞아야 합격이고 산업기사는 80문제니까 거기에 60%면 48문제죠. 그래서 48문제 이상 맞으면은 여러분 다 합격이에요. 자 요번에는 이제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형별로 볼 건데요. 이제 이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단답형, 계산형, 장답형이에요. 자 단답형이라는 거는 단순 이제 정의를 물어본다든가 종류를 물어본다든가 단순 암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1초 안에 여러분이 아는 거면 풀고 모르면 찝어야 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되게 쉬워요. 외우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범위가 넓으니까 어떨 때는 요 부분에서 나왔다. 어떨 때는 저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에 따라서 이 점수 편차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단답형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확률상 점수를 얻기 쉬운 많이 나오는 문제를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단답형은. 그 다음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계산 문제는 계산을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의 숫자를 넣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계산 문제를 대비를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단답형에 비하면 범위가 적어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또 나와요. 숫자만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계산형에서 양이 적고 또 연습만 한다면 점수 따기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장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B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중에 골라라. 그러면 그걸 찾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해도 필요하고. 게다가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기도 해야 되는 복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은 다들 너무 힘들어 하죠. 그래서 장답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커질 때는 이제 시험이 좀 어려운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유형으로 봤더니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답형이 많아요. 절반 정도가 단답형 나오고 나머지 절반이 장답형과 계산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1과목에서 우리 5과목 것이 다 합친 거고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도 단답형이 높은 이유는 우리 4호 과목이 법규란 공정이죠. 그 부분이 100% 거의 단답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답형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부분 빼고 우리가 1과목에서 3과목까지를 보면은요. 자 1과목 3과목만 보면 보시면 계산형, 그 다음 단답형, 장답형이 한 3분의 1씩 다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1, 3과목 그러니까 우리 개론과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비중이 어때요? 좀 적은 대신에 계산형 비중이 높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보다. 그래서 계산형의 요 1, 3과목은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산업기사 볼게요. 산업기사도 보시면 역시 단답형이 많고 그 다음 장답형 계산형이 다 20%씩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보다 단답형이 좀 더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단답형이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4과목이 공정과 법균데 그 부분 빼고 이제 우리가 개론과 방지기술 부분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사랑.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한 3분의 1씩 골고루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보다 어때요? 계산형 비중이 역시 크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과목별로 유형별로 봤더니 이번에 지금 개론하고 계획,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개론에서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어떻게 출제되냐 볼게요. 자 개론 봤더니 지금 장답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계산형. 그러니까 개론에는 단답형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50%가 거의 단답형이 나오죠. 그리고 장답형이 35%.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 문제가 많고 단답형이 많다는 거는 외워야 되는 안기 문제가 많은 겁니다.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재원, 각 이제 처리 시설의 설계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의 계획에 관해서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안기 문제가 많으니까 안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방지 기술에서는 개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방지 기술에서 이제 계산으로 공식으로 또 연습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답형, 단답형도 한 3분의 1씩 다 출제되거나 골고루 출제된다. 그 중에서 계산형이 비중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정시험법은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와요.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단답형, 장답형, 내용 문제가 되죠. 특히나 공정은 이게 장답형이든 단답형이든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100% 단답형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과목별로 다 출제 경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상과목은 계산형 비중이 높고 장답형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단답형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과목별로 요거를 나눠서 차별적으로 합격 전략을 이제 갖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격 전략 첫 번째에 우리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맞춰서 보니까 계론이 제일 높죠? 목표 점수가. 공정법규는 반타작이에요. 그죠? 반만 맞추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전략을. 왜 이렇게 했냐? 자 계론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가 80점인데 얘는 기초과목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과목을 알기 위해서 용어 이제 관련된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다행히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점수 따기가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계산형 장답형 비중을 좀 보완을 해서 계론해서 여러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를 해주시고요.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봤지만 단답형이 한 50%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안기예요. 자 단순 안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는 쉽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빈출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을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각 공법마다 특징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장담전, 설계재원, 혹은 상수도, 하수도의 계획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공략을 해서 점수를 목표 점수 70점을 받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 비중이 컸었죠. 특히나 계산형 문제가 바로 공식에 딱딱 넣는 것도 많지만 문제를 보고 그때그때 변형한 응용문제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론하고 연결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략 세 번째 방지기술에서는 우리 계산형에서 이제 연습을 해서 점수를 획득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내용 문제는 빈출 부분을 공략해서 이제 나머지 점수를 획득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공정과 법규는 이제 목표치를 낮췄어요. 확 낮췄어요. 왜냐?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목표치를 50% 낮추면 여러분 공부할 게 지금 40%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더 줄어들어요. 한 이제 전체 공부할 양이 100%다. 그러면 한 10% 정도로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범위를 줄여요.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빈출 부분을 공략을 해서 좀 더 양을 줄여서 합격할 수 있게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산업기사도 이제 우리 목표 점수와 합격 전략을 살펴보면 기사랑 비슷해요. 개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개론에서 암정적인 점수를 확보를 하고 방지기술에서는 계산형과 빈출 부분을 공략을 하고 공정과 법규는 양이 많고 단순한 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합격 점수를 낮춰서 목표치를 낮춰서 양을 줄여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빈출 부분 위주로 먼저 봐서 점수를 얻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보면요. 과목별로 보면은 자 지금 수질환경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게 개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부분 용어라든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개론은 먼저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과목이 상하수도 계획인데 이 과목부터 보시지 말고요. 상과목이 방지기술부터 봐주세요. 자 그래야 개론에서 배운 걸 방지기술에 가면 방지기술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들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수질 오염을 줄이는 기술들을 배워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배워야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이 상하수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상하수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지기술을 실제 실무에 응용해서 넣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론과 방지기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공부해야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과 법규는요. 이제 100% 거의 안기 과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시 나는 좀 더 시간이 많으니까 혹은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개론 방지기술 상하수도 계획은 그대로 가시고 이 공정과 법규를 여기 개론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상하수도 계획만 없다 보니까 개론 그 다음 방지기술 봐주시고 그 다음 공정과 법규를 봐주시는 거예요. 혹은 개론과 방지기술 볼 때 공정과 법규를 같이 봐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과목별 학습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치를 설정을 하고 학습 순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우락에서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기출 경향을 가지고 유형별로 그 다음에 뭐 내용별로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공부 순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커리큘럼을 짜 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가지 단계로 돼 있어요. 좀 많아 보이죠. 자 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 기본이론 기출 문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더 한 번 더 자주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럼 파이널 특강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입문이론부터 들어주세요. 요게 이제 홈페이지 배우락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초강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강의 해보면 그래서 무료강의 기초강의를 보시면 우리 환경이라든가 기초화학에 관해서 혹은 필요한 공식 수학적인 그런 공식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1도 이제 나는 여기랑 연결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이론 가셔가지고 환경과 그다음에 화학이 어느 정도 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NA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원소교육은 나트륨인지 난 모른다. 그다음 로그가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입문이론 가셔서 기초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초강의는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핸드아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락 홈페이지에 이제 무료 기초강의 자료 무료 자료로 자료실에 가시면은 또 받으실 수 있을까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이 기본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이론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감옥에 이제 여러분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에 가면은 이제 정말로 기출에 잘 나오는 부분을 이론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건 다르니까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거를 연습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파이널 특강이 이제 너무 다 했지만 불안하다 하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정말 잘 나오는 문제만 골라놔서 이제 여기 파이널 특강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왔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파이널 특강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울하게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차 필기에 관해서 이제 합격 전략 시험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를 통해서든 혹은 이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든 혹은 여러분의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든 항상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을 하시고 그 과정에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